1월 21일입니다. 오늘 금요일입니다. 폭풍읍이 막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오셨네요. 아침 일찍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항을 일으켜서 최여사에게 또 일러주러 오셨습니다. 감사함을 전합니다. 우와 통 큰 거 사갔습니다. 이거 봐요. 오늘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. 씨알도 괜찮은 편이네요. 아이고 야야. 혼사모 낚시. 아우 씨알 좋다. 이거 봐라. 저 치어 또 철수하에서 가는 길에 저희 가게 들려서 최여사 동영상 찍으라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. 폭풍읍이 쓸어 담습니다. 이빨입니다. 와 좋습니다. 야 씨알 큰 건 엄청 크다. 이거 봐라. 우와 사장님 공치 끝만 한데 공치에. 큰 거는 공치 끝만 하네요. 이거 씨알이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. 네 막바지 빙어 낚시를 또 군위에 와서 네 먼 거리를 갑니다. 50분 거리에 갑니다. 폭풍 흡입입니다. 빗자루로 쓸어 담습니다. 청소기로 폭풍 흡입합니다.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. 오 대박입니다. 감사합니다.